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제가 구입을 하고 나서 리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슈어 mv5 모델 마이크에 대한 리뷰 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리뷰형 마이크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더라구요 음 지금 들으시는 음성은 아이폰 xs max 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 슈어 mv5 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제 보실 영상은 그 mv5 슈어 mv5 마이크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영상 첫번째 입니다 아이폰을 이용한 영상입니다 슈어 마이크 mv5 노말 모드로 슈어 마이크 mv5 라이브 음향 녹음 모드로 슈어 마이크 mv5 asmr 모드로 녹음을 한 영상입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xs max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이폰 xs max 를 이용한 음성 녹음 영상이었습니다 슈어 mv5 노말 모드로 녹음 촬영된 영상입니다 슈어 마이크 mv5 a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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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로 녹음 촬영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